그가 나한테! 나 지금 이집트 널 필요로 해 나의 예정과 같은 힘이 없어 니가 떠나 있는 동안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젠 집에 머물면서 나의 계획 보려 첫 번째가 너의 결혼 신분 맞이해야 해 그건 바라보도 원해 우린 시간이 없어 이 모든 것이 시대들은 우린 서울러야 해 왕은 왕만 못 살 거야 새워 새워 빌어빌 아버님께서는 병이나 주단 말입니까? 그런 건 같구나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래! 그래야 되면 그분께서도 좀 도움이 되시겠지 오늘 밤! 연회방이 더 한 번 닫고 난 닫고! 진회왕이 죽게 되면 슬픔 넘쳐나겠지 허나 우린 기복 속에 생활 맞이할 거야 이 나라 번성하려면은 내 아들 왕이 돼야 해 우린 신척 존재되어 꿈을 실현할 거야 지금의 왕은 자기 선조처럼 곧 죽게 될 거야 최고 빛자 최고 빛자 불러모아 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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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미 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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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미 그래도 예 시간 오게 될 거야 하지만 계획을 잠시 멈춰 먼저 정보부터 해야 돼 시신이 차갑게 씻기 전 우리 이집트의 파워를 온 세상에 알리자 날강 넘어 땅끝까지 우리가 지배해야 돼 나의 아들이 최고의 왕국 같게 될 거야 바빠 내 꿈을 갖춰 놔라 새워 새로운 피라미 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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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은가 내 꿈을 사라오에게 알려드린 애신자 이런 녀석 때문에 우리 계획을 망칠 수야 없지. 사라오에게 알려드린 애신자 이런 녀석이 될 것 같다. 사라오에게 알려드린 애신자 이런 녀석이 될 것 같다. 사라오에게 알려드린 애신자 이런 녀석이 될 것 같다.